택티컬 쿨 네번째 시간입니다. 저는 dj 할머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맥렛이 정거장 게임 시작할께요 자 자 이번에도 스나이퍼 자동차를 타주셔야죠. 아무도 차를 보지 않네요. 여기서 아군 킬하면 다음반에 죽습니다. 깔아붕개 깔아붕개 연속 2킬 첫번째 킬을 와 우리편 저걸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러 갑니다. 자 죽여라 죽여라 빨리 빨리 죽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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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요 어어어 제가 아군한테 죽었어요. 스네이크 키드 나쁜녀석 아 살려주려는데 나를 죽였어 아하 이렇듯 조심해야합니다. 수리탄이 아군도 죽일수있다는거 염려해주시고요 특히 차에 탔을때 더욱 조심해야합니다. 자 여기서 적용모드 아 차에 깔렸네 아우 저기에 우리의 돈주머니가 있어요. 자 1킬 갑니다. 자 킬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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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어요 아 폭수인가요 폭수같은데 느낌이 아이피쉬 끝내주겠다 오우 나는 끝 나는 끝이다 아이피쉬 나는 고기인가 나는 돼지인가 뭐 그런거일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썰렁하네요 개그가 게임이 집중 자 이쪽으로 안오나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있네요 자 이제 분산되네요 이제 한쪽으로 안물고요 아 제가 킬이고 왕투킬 왕킬 맞네요 자 제가 킬했어요 연속킬 아 저쪽이 지금 분산되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이제는 한쪽으로 몰리나요 잠수함 모드가 안좋은게 이렇게 하면은 보이긴 하는데 이거 때문에 죽는분도 잠수함이 뭐랬죠 저런 그 머리 아 저거 저거 조성석 잠만경 거기 달렸는데 여기 가려지면은 안보여 화면에서 보기는 아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좀 답답하죠 전에 그 신경세터가 죽었어요 어 워킬입니다 제가 드디어 멀티 워킬 자 오네요 자 연속 연속 자 총이 없나요 왜이럴까요 제가 자 죽겠어요 피가 없네요 거의 바닥인데 저 안도망합니다 피가 지금 바닥인데 역시 메가킬을 선사하는 총알려 지금 전전이 되고 자 또 또 또 어어 뒤치기 이거 조심해야되요 복수요 하신 제가 설치한 덫에 5072님 꽥 됐어요 그래서 부비트랩 참 좋은게 방심한다는거죠 똥밟았네 똥밟았어 아무렇지도 않게 총을 쏟아보면은 바닥을 안보여요 진짜 저도 그러거든요 지금 부비트랩은 여러분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냥 설치하기 제일 좋아요 진짜 뻔한데다가 설치하면은 뻔한거 알면서도 당하는게 아니라 그 이 핸드폰 이거를 움직일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이렇게 보지않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그거를 동선으로 보기 때문에 바닥은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 수리탄 진짜 재수었으면 죽는거죠 뭐 하여튼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읽는 부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부비트랩을 설치한거 자기가 기억하다가 그리고 터트린 분위기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 정도면 조금씩 하는데 저도 안될때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고랩이면은 이게 안될.. 오 3대3 3대3 오 이거 좋았는데 그림 좋았어요 오 이번판 조금 힘들었어요 76대63 오 별로 점수 차이 안나네요 킬만 300점 올렸어요 오 좋으네요 제가 은 2에서 은 3 안에서 자꾸 왔다갔다 해요 근데 하는게 좋죠 첫번째 킬 연속 5킬 자신을 죽인 킬 네 제가 정 가운데 제 무기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총은 뭐 금화 모아서 많이 산거구요 현질은 안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되더라구요 저는 네 저는 지구가 버린 인간입니다 어 자 이분도 총이 뭐 나쁘지 않나요 제가 1등이에요 킬만 12킬 친구 요청 친구 요청 해도 안봐주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어요 그냥 뭐 본전치기 하는거죠 뭐 어차피 손해볼건 없으니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신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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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